4편의 3편의 형님 제발 빨리 빨리 가요 형 제가 진짜 잘못했거든요 빨리 가죠 고마워요 빨리 해줘서 고마워요 님도 급하죠 그만 알아요 빨리하죠 우리끼리 여기서 지금 투닥투닥하고 있을때가 이거 100% 보나마나 탈진전인데 이루고 있을때가 얘도 급해 아 존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도 급하구나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야 나만 급한게 아니었어 개다해 진짜 인정 내가 보여줄게 모두에게 존경하겠다 또 끼어야지 으아악 아 젤보야 잘했네 오빠 차 뽑았다 널 때리러 가 그걸 누가 도착하자 널테나 커피 넌 암 암 아 네 암 암 너란찌가 다져있어 만능스페러좀 던져주세요 내가 다 잡지놈 이렇게 해서도 죽일 수 있어 꾸준히 1 데미지씩 그 숟가락 살인마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팍팍 패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기든지 빨리 끝나요 야 살려만 줘라 왜이든지 어여 나우니 나우니 쥬님 118등 쥬펜다가 죽었어 위험해 눈치있어 아 모르겠다 나도 존나 몰라 야 오늘 끝날 때까지야 달리라 품해머를 위하여 니 영혼은 내 것이다 야 진짜 나 이 일하고 손패 이렇게 주는거 봐 진짜 손패가 기가 막혔다 가자 야 너 임마 간좀 야 화요 윈프가 카운터야 너의 카운터가 두 마리나 있어 힐 해줘 빨리 형 너 힐 한번 받아보자 술 한잔 따라봐라 형이 니 술 한잔 받아보자 아 빨리 줘 술 한잔만 줘 술 한잔만 따라봐라 갈대 가더라도 갈대 가더라도 갈대 가더라도 이게 어차피 안 칠거면 이게 나요 이득충 좋네 해야되요 이득충 좋네 해야되요 갑니다 이제 할거 없어요 얘가 은근히 폐가 무거워서 할게 없어요 그래도 죽이기는 싫으니까 왜 이렇게 단검아 에이 단검아 좀 맞춰 단검아 여기서 좀 맞춰주지 좀 근데 얘가 은근히 하수인이 없어요 써겟 써겟 정도가 지금 베스트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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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몰라 이거 한 발만 맞추면 되거든요 한 발 한 발 갑니다 이거를 공으로 간다 맞추자 이번에는 좋지 아이씨 야 세번에서 맞추면 안되지 형이 임마 너 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 못 맞춘다 괜찮아 그래 마지막에 맞췄잖아 그거 안 맞췄으면 나 그래 그 정도면 만족한다 나는 그럼 꼭 오케이 죽게 생겼으니까 후 근데 과보가 또 걸려서 2뎀 아 3뎀 괜찮아 시간 없다 지금 애니메이션 형이 봐줄 시간이 없어 미안해 평소면 형이 다 보거든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다 보는데 30뎀 아 변수 주지말까 변수 주지말까 변수 주지말까 변수 주지말까 알았어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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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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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보워 아 아 하나만 붙자 야 쳐나? 아이 몰라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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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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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안나 아이 몰라 몰라 기억 안나 들어갈거야 오케이 간다 희망이 있어 진짜 막차다 야 이거 진짜 레알 막차다 갑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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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박미리워라 제발 박미리워라 아 한 세판 더 할 수 있거든요? 3연승하면 돼 승리가 아니면 죽어버리 네 영혼은 멀리권을 아 빨리 뭐 exhausted 빨리 멀리권을 뭘 그렇게 잡고ордrina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멀리권을 야 제발 2장 바꿨어 오른쪽에서 2장 아 GUM 아래 그 찾지 엄청 그뢰 빨리 할게요 형 죄송해요 빨리 좀 할게요 형 엘리온님 님도 한판 더 돌리시려면 빨리 해야 돼요 지금 40분이야 한 3겜 밖에 더 못 돌려요 형 그럼요 형 형 착한 사람이란 거 알아요 저도 형 갈게요 형 형 차 좀 빼주세요 네 형 고마워요 형 저 차 좀 뺄게요 차 좀 뺄게요 형 갑니다 주차권 도장 받으셨어요? 갑니다 다 서포터 밖에 없어갖고 필드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 공격력이 좀 쎈 애가 있어서 템포를 빨리 땡겨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르거스만 붙어 준다면 손님 풀환경은 안 돼요 확실히 시발 나도 기어야지 욕하면 안 되는데 진짜 여기서 소용두리만 굴리는 거야 진짜 소용두리가 아니다 아니다 소용두리 굴리는 게 낫나? 거기서 멈춰 형 알았어요 형 마음을 알았어요 저는 형의 그 진실성 저한테 전해졌어요 제발 형 여기서 멈춰주세요 형 형님 여기서 소용두리 한 번은 안 돼요 형 이제 뭘 할까 형님 아 아니 소용두리 해도 되니까 빨리 끝내줘 제발 제발 소용두리 해줘 그래 다들 뭐야 다들 뭐야 하나 하나 형의 진심은 저한테 전해졌어요 손님을 풀 리소스를 다 썼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저도 나를 부른다 제발 이젠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소들 뭐 이런 거 나도 들어봐야지 박붐 넣어놔 내가 이대게 박붐 나와라 Kerr 아 몰라 빨리 내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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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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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넘겨 아이씨 찾았다 아아 만능 스페러 좀 던져주세요 아 이거 시간 싸움인데 끝! 됐어! 만능 스페러 좀 던져주세요 앞힘 하나만 잠깐만 끝났나 끝났나?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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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! 희망을 이어간다 45분, 15분 남았어 아 진짜 한번만 일찍 딸렸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저에게는 이 등극과 맞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이거 뭐 꼴찌하면 어떻습니까? 전설에서 지금 4,000등, 5,000등 한 사람도 마음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골단 그 상대는 우사 명예롭게 싸우리라 내 영혼은 내 것이다 다 바꿔야되요 1코 2코 찾아야될 것 같아요 1코 2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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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겨야되는데 이거 이기면 진짜 배교권 진입하는데 아 진짜 이기고 싶다 하나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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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05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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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랑자 아 좀 비슷했어 오 두장이면 얘기가 다르지 이놈아 두장이면 얘기가 다르지 두장이면 달라 두장이면 달라 쳐야죠 아 제발 빼라 그냥 야 지는검 솔직히 뺄만해 3이잖아 피가 아 너무 욕심 그득그득하게 하는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고 알필이 없다 치면 엎드려구 하나씩 하나씩 폭탄 해제를 해보죠 안가품 들어갈꼬 치면 해제고 잡고 이건 어떨까 느긋하게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어요 네 궁금이 없구요 얘 살죠 다시 살아요 안갚으면 저쪽으로 갈거고 안갚으면 저쪽으로 갈거고 신성화 있을까요? 신성화 배제하죠 제가 고향을 가요 뭐요? 신성화 배제 해제 되게 잘했다 야 내가 이런 집중력으로 요새 게임한 적이 없어요 시발 신성화 음 뭐요? 나는 소화의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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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빰만지 뭔지 모르겠고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랏 그녀고 뱉다가 아 몰라 달리자 알 필요 없다 저 고양이에요 저거 다 버프 주는거야 쫄지마 쫄지마라 쫄지마라 이겼다 형이 이겼다 본체 아니네 못 이겼네 버프 발려야 이겼네 아 괜히 오버해갖고 비니재 활라그러네 아 깜짝 진짜 내가 쫄나 착하게 살께요 쫄나 착하게 살께요 진짜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어 8분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상대는 굴단 굴단 빨리 해야 되는데 다 비록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니 영혼에 고통을 남겨 너도 급하지 빨리하자 아니 진짜 빨리하자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빨리하자 형이 진짜 잘못했어 형이 다 잘못했어 니 말이 맞아 니가 무조건 맞으니까 그거 내 그거 내 이거 내 내 내 내 내 맨 왼쪽거 그거 내 형이 잘못했어 빨리하자 형이 잘못했어 빨리하자 아직 5분 남아서 한 번 더 도잡을 수 있어 됐어 됐어 제발 아크기어라 아크기인데 존나 말린거였으면 좋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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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ốc 더 야 야 소리 지름 잡아봐 해야 받아 이따가! 오 모여서... 내가 원하라... 서울라 모줄이 들어! 알았어! 하냐 떼겨놔! 줘! 알았어! 하냐 떼겨놔! 도움말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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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당하겠냐 뭐 이런거죠. 개체수 눌려서 나도 드로 좀 바짝 땡겨서 한타이밍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천천히 가는거죠. 이제 골이 있으면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잡을 수 있으니까 저거. 골이 안쓰나요? 골이 없나 보면. 무시하죠 나도. 안전문구야. 이불. 아 썸머타임에 한 한시간만 더 하자. 아 모르겠다. 아멘.